툼킹? 아니 근데 툼킹 무슨 말락갱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언데드 막 뼈 튀어나와있고 말락갱이 막 거지같이 되어있는거 그런 애들 별로 안좋아 나 몸땡이가 꽉 찬 애들을 좋아한단 말이지 이거 카오스 악마 얘는 얘는 뭐 어떻게 플레이하는거야? 그냥 다 뽀개면 땡이야? 얘 너무 노잼이야? 얘는 어때? 미친놈인게 외교관계가 코른하고 마이너스 20이야 코른인데 마이너스 20이요 아니면은 제국을 할까? 아 와 뭐에요? 와 뭐에요? 켈끈? 시그마의 이름입니다 맥뉴스의 이름입니다 카르프란치 아니 스케이브는 해봤잖아 옛날에 두대 맞으면 도망갔다 다시 돌아오는거 보면서 진짜 플레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뿌려 그리고 도망가 그냥 사방으로 사방으로 도망갔잖아 근데 안도망가는 애들이 가끔 몇 있어 가운데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모루처럼 가운데 쓰고 앞에다가 다 뿌려놓고서 다 도망가게 그러면 막 도망가다 보면은 적도 걔네 따라가거나 아니면 안 따라가고 가운데 몰려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엉망되거든 판도가? 그러면 뒤에 갔던 그 쥐들을 뒤치기로 다 때리는 그래서 뒤에서 똥구멍을 갉아먹는 항물 파열 전술 항물 파열 전술 재밌는 애들 없나? 이게 한국이잖아 여기 한국 중국 밑에 이제 베트남 여기 이제 사우디 사막 그리고 여기 유럽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위에 여기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밑에 아프리카 북미 남미 북극 이거 하와이 이거 초승달 생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는지 알아? 존나 신기하게도 일부러 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우주선이랑 존나 똑같이 생겨 호전 사우루스 펙션하자고? 공탄공 시라노 사우루스 같은 것도 있나? 근데 너 대체 툰킹은 왜 좋다는 거야? 유지비가 없어? 개사기네 할 못한 조가 뭐야? 그림고어가 아카운 뚝배기를 무셔? 이 애는 영상도 없네? 동영상도 없는 브리토니아는 어때? 이 애가 멋있다 얘 아까? 기병으로 미는 맛이 있지 쭈악 병력 뒤에서 탁 쳤을 때 쭈악 하면서 다 녹여버리는 기병컨은 쉬프트만 누를 줄 알고 오른쪽 마우스로 맨만 그릴줄 알면 뭐 쉽지 닥쳐 스토리 한번 톡 칙 이름바 알베릭 드 모르들로 오 약간 프랑스 쪽 귀족인가 보다 3타워 기병컨 해봤으면 브레톤 기억 치유된거 같기남 그리고 두편때는 얘네가 야전 제일 쎘었는데 세편에서는 몰루 세편이라 원래 기병대가 자전비가 구리긴 하지 뭐 자꾸 니가 나가니 음 스토리! 오이! 우리는 브레톤니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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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을 하루에 30번 씩 한다고요? 뭐 안와? 어디가? 어디 가 Fargo? 맛있어 아 펜치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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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뭐? ㅇㅇ jach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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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랜스포메이션 하라고? 아 오케이 왜 저렇게 꺾이지? 내가 들켰다고 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게 창병이야? 중병이지 맛있네 맛있네 아 맛있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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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좀 갈렸다 근데 보병 앞으로 더 이겨 더 이겨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중량 중량이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거야? 미쳤는데 중량 중량이 도대체 중량이 도대체 아니 못 도망가시는데 어딜 도망가 뒤져야지 창병 저 기병들이 또 창 들고서 콕콕콕 찌르니까 아 아 맛있네 기병이 뭐 168킬 200킬씩 하네 아 맞다 새로 시작할 때 저 모드 깔고서 한다고 그런걸 저 저 저 저 저 상대방 저 대장 팩션 마지막 팩션 밀어버리면은 저 먹는거 그 모드 이름 혹시 뭐에요? 음 잘 안당해? 그냥 그러면은 기본으로 할까? 폭풍은 뭐야 이거 그 디피티드 그 레전드리 로즈 그거 하면은 나중에 어 다른 팩션 애들도 빨 수 있나요? 혹시? 같이 똑같은 팩션인데? 별로 재미없겠네 뭐 뭐 별로 재미없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근데 만약에 카오스로 그 모드를 쓰면 카오스 그룹의 전설적인 군두들 다 모집 가능하다고? 카오스? 카오스? 카오스 워리어들? 카오스 워리어들? 걔넬 다 먹어? 카오스 워리어들? 카오스 워리어들? 그냥 뚫고 반대쪽으로 나가버리네 활력 상실 감소? 미쳤네 활력 상실이면은 그냥 계속 밀고 다닌다는 얘긴데? 지치질 않는다는건데? 터idamente 카오스 워리 무너 신 Flash 예스 서약은 뭐야 의무의 맹세 오거왕국 비스트맨 그린스킨 다크엘프의 전설적인군 성배 서약하면 성배 기사하고 유지비가 크게 감소한다고 나오네 사막 혹은 밀림? 여기 지금 밀림인가? 리자드맨 바다에서의 전투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잠시 스타뿌 다 꺼 적이고 나발이 안 봐 나는 봐야지 보여 나는 멋있게 영화적으로 보여줘 아 아 그러네 기병들이 좀 조금 그러네 미친 화살에 천연두 발라놓고 쏘는거야? 미친놈 미친놈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할 때 보통 화살을 성벽에서 쏠 때 화살 통해서 화살 꺼내서 이렇게 쏘고 그러는게 아니라 중세 때 싸울 때 이런데 보면 똥 있잖아 똥이랑 흙이랑 낙엽이랑 이런거랑 섞어가지고 그 찐득찐득한 그런 지정토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성벽 위에 거기다가 한 덩어리씩 이렇게 갖다놓고 거기다가 화살을 수십개씩 꽂아놨다고 그러고서 그 똥 똥에서 화살을 뽑아서 땡기면 화살 끝에 똥이 묻어있는거지 그래서 그냥 스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그 고통 속에 살았다가 하더라고 야 영화적 표현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귀찮아 중세시 때 은근 더러웠냐고요? 은근이 아니라 대놓고 더러웠죠 그때는 지하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집에서 똥 싸면은 바가지에 나무에다가 나무 틀로 되어있는 바가지나 그런 틀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모아놨다가 그랬다가 그 창문 열고서 창문 밖으로 그냥 이렇게 부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얘네는 말을 탔잖아 그러니까 거의 보통 길에 말똥, 사람똥, 오줌으로 그냥 도배되어있는거야 그냥 걸어다닐 때마다 질척질척거려서 밟으면 다 똥인거야 그냥 그러니까 병 생기지 롯!" 아멘 리자드맨은 어딨지? 리자드맨은 없네 쥐인간 같은 게 어딨어 어? 연방의 기회가 주어짐? 좋은데? 저거 스카 브랜드 아니야? 스카브랜드도 아니고 날개가 그대로 있네? 크롤라스트의 여덟번째 내장 크롤라스트 내장의 여덟번째 군주? 아멘 크롤라스트 그 은근히 근데 자동 괜찮은데 자동전터 할만한데 수행기사가 왜 더 좋아? 왕국기사보다 수행기사 뭐가 좋은거야? 수행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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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병용이야 뭐야 존네 시끄럽더니 없어져버렸네 역시 깔끔해 나이 먹으니까 깔끔한 팩션이 좋아 아니면 개파괴적인 팩션을 하던지 수행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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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이 뱅깅 뱅깅 내가 먹고 싶었던 것 같다 뱅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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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까 밑에 있는 크롬 내장탕이나 한번 섞어먹을까 얘는 팩션이름이 뭐야 헌치마셜의 원정블 후한 로탈 얘네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밀어버릴까 온니 기병으로만 간다 기병이 낭만이 있지 코를 밀어버립시 불알탱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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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가.. 뭘 많이 채워 준다고 뭘까? 부장님 널널한가보네 삶이 부장님의 브롯도니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그정도 아 성배기사단이 성배 찾으러 돌아다니는 애들이구나 만안의 삼지창? 저기까지 가란 말이야 나? 어떻게 얘가? 파라봉 망했네? 자 여덟번째 군주야 어디가니? 얘는 코른한테 벌이 안받았나보네 날개 그대로 있는거 보니까 보통 날개 쭉쭉 다 찢어져가지고 스캅을 했는데 머리통 깨져가지고 코른 갑옷에다가 생채긴 했다고 그렇게 터진거라면서 전내 불쌍하다 뭐야 고로로군? 얘네 증언군 뭐야? 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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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 replies 초능기사단이 슬렛칫 Kayla 뭐 왕실 패가수수 타고 다녀 이제 날라다닌단 얘기는 넌 서약 다엘 그냥 빠르게빠르게 팍팍 밀어버리는게 후딱후딱 밀어버리는게 낫지 아니 토탈워 이거 워해머 할려고 옛날에 이렇게 좀 공부한답시고 이것저것 봤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게 한글번역판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보를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나무위키같은데 그래서 누가 뭐 연재한거나 이런거 봐야해 뭐 지들이 세바짜지 вр불지 렛불지 넌 heus 첳어 형 야 ㅇ 한번 모멘 너무 엉망로서인데 개쉽겠는데? 개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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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와서 그들의 고장 그들의 고장 그들의 고장 그들의 고장 그들의 고장 만 Durango 으멈 조수 으멈 으멈 캬 이 빨라 이 what do you mean with haste? hastily! charge! charge! smite them! 맛있다 지치질 않아 무조건 뛰어 존나 멋있다 존나! 앗 빛! 날씨에랄스! 아니 얘네가 질량이 좀 at once swiftly post-taste take the ground ready for battle full tilt glory awakes 9-7 10-4 10-4 10-4 pizzen bowmen die fiends immediately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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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거 내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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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갖다 꼬라박는 맛있네 남은 기병도 운용을 잘해야겠는데 남은 경제야까지 이 순간에 브리톤니아 아스피드 아스피드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시 해볼까? 이게 왜 치지?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케이 이동할때는 빼고 얘네 뭐 스킬있나? 그럴까? ready for battle lord of bretonia 우리 Castro! 우리꺼에 이미 gave up 너울을 먹. 너울을 먹. 너울을 먹. 허리에 이건 너울을 먹. 자기야. 빛, 내 힘! 좋았어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근데 토탈원은 수전하는 맛이죠 뭐 사실 쟤네 리자드맨들 약간 멍청한 것 같다 우리 위치 들켰나? 왜 이쪽으로 오지? 쟤네 리자드맨 그렇지 옆측이 나이스 그렇지 가담하라 약간 오크 같은데 가담하라 바쁘다 좀 버그 있네 긁어서 돌격이 안되네 버그 있네 가나와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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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경력이 왜이렇게 많아? 경력이 왜이렇게 많아 좋지? 경력이 너무 늦은가? 경력이 9년 사기고 바람을 치는거 같았는데 바람킬 때 풀동 전쟁이 돌아가고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 어떤 감정을 피우는가 전퀴즈 교훈의 말이 꼭 상상했다는 정도의 자신감 아! 아, 연인이 바람 피우면 이런 느낌이야? 모든게 무너지지 그냥 이렇게 클릭한걸로 지나가지진 않나?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여지 아름다운 레시야 주신 하나님을 기다릴ful benef answers 겨우 implication 드래그 하니까 멈춰 이 앞에 가서 꺾이는 데서 탁 하고 멈춰 아니 이게 어떤 놈은 빠지고 어떤 놈은 안 빠지고 대형 변경이 어떤 놈은 금방 되고 어떤 놈은 안 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계속 낯선 이렇게 embodied 끊어지니까올때마다 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멈췄다가 오고 이딴 식으로 왜이래 얘는 왜 또 안이거워져 너무 기병이 많아서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컨트롤 해야될 듯 벽에 가면 변호사는 일상에 벽에 가면 아는 인수에 가면 사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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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씩 박아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도격되나 보자 와 맛있네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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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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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엄청 큰 괴수들 보다가 저 새 타고 있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하찮냐 보르들로를 위하여 폴라빈의 프레톤이예요 밤낮의 외부 네 너희들끼리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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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드 렐프 브라잇댐 슬레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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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 맛이지 슬레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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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아까전에 그 리자드맨 뭔데 도대체 그 리자드만둔 그 리자드만둔 그 리자드만둔 ools! 밧댄크옷! 넛츠! 좋은몰로! 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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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배 나오면 게임 끝나나요? 성배 나오면 로왕 그 자체야? 적도 안 되 ...암 Athospeed 스포이라이즈! 스포이라이즈! 한참을? 적은 탈을뿐 큰 바이 아니라 스포츠기 목요일 트롱볼는 스포츠 스포츠기 음... 성배 나오면 게임이 너무 재밌어진다고요? 반quished at... Knights of the Hand! 기억나세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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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디가 기옴 어디가 줄줄 밀려가지고 맛있다 성배수호자랑 어택당 데리고 성배기사랑 히포그리프로 망치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 마치 3탈워에서 병력거 8개 갖다 놓고서 8병력거로 갖다가 고병 갈아먹는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좋았어 만안의 삼지짱 그럼 얘네는 뭐 찍어주는게 좋아요 브이토니아의 돌격보너스 돌격쪽 쪽으로 찍어주는게 좋나? 미끼오그너스로 쓰려면 금방 찍어줘야되겠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음 음 내정트리 확인 약간 하우돈 느낌이구나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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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근데 수행기사 뽑고싶은데 수행기사 뽑을라니깐 무슨 800원 달라고 그러더라구 그것도 쓰이는거 보니까 3타로 인가봐요? 이것은 얜 왜이러는거야? 미친겨? 놀구야? 꼬르륵을 못잡는정도가 아니라 이길수가 없던데요? 이길수가 없던데요? 대단하네 이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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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쌍놈의거 달려붙어가지고 하나정도는 박살낼수 있지않을까? 전쟁마차에 다 뛰어들어서 전쟁마차에 달려붙자 그냥 이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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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짝짝짝짝짝짝짝xl 다 필요없어 전쟁 마찬만 봐 아 나 안됐을때 이거 삼국지에서 많이 봤는데 씨부랄 이거 삼국지에서 어 적 장군이 도망간다 따라가는데 절벽에서 돌 떨어지는 느낌 내 땅이 그리도 탐나더냐 내가 봤을때 얘는 미션 빨리 해가지고 연방 맺고 글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이 땅을 버려야 돼 그치 그게 정답이지 이 땅 버리는게 정답이죠 사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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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기동력은 내가 훨씬 좋잖아 돌려? 얘같은거 숲속으로 다 들어가버려? 나도 언덕 차징하고 싶었는데 돌려? 이렇게 We serve the Lady! Noble and Pirates! Knights of the Rim! We face! Stunt of Pretorina! Slide them! Knights of the Rim! Gold Knights! For the Lady! We are ready! We are ready! Ha, pretty cool! Knights of the Rim! Bella! We are ready! To the wall! For the Knights! Knights of the Rim! Let's go! Trapper them! For the Lady! Knights of the Rim! Take the ground! Clear out! For the Lady! Knights of the Rim! Take the ground! Let's go! Let's go! Let's go! Ha! Shower! We serve the Lady! At fifth! Ready! Immediately! Immediately! First haste! For the King! Glory Cards! Charge! And the Duke! For the King! Luigi! The Thousand! Paula! And the Duke! I am with you! Oh! The Duke! And the Duke! I am with you! 얜 뭐야 짱 귀여워 샷 건들고 다녀? 이 새끼들 가는 척 하다 왜 안가 진짜 개 막강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는 없나? 적을 잡아서 병력을 꽉 채운다? 얘네가 전 팩션을 다 씹어먹는 애들이에요? 그래 컴말레리 카카말레리 슈가레레 컴말레리 카카말레리 컴말레리 내정하기가 힘든데 저렇게 밀고 내려오면 얘는 어디 갈라고 여기 낀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저게 더 잘 안 돼 아무튼 아 숲 좀 별론데 아 숲 좀 별론데 아 여기네 이거 뭐야 다리? 아니 3타로는 이게 F1 F2로 근접 그 저거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졌었는데 보니까 한 4개 정도로 컨트롤하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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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포더킹~~ 생각보다 찌브자브가 안되는걸까 빌딩oll! 두번고 nos켜 operates 빌딩몬 who 까지 빌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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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힐 헬스 에잇 에잇 날 방문 구속 헬스 밸런스 확실하게! full tilt! sure is the fall! to victory! at speed! like it! fire! get them! 알아요! for our lady! we are ready! all go x2 여기서 적군의 신혼대 복지기 제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죽여 이거 못 가게 넌 여기서 죽어야 된다 고병으로 때려 고병에 칼이 잘 들어가지 됐다 쿡아스 그 똥쓰레기 픽션? 왜? 리필 미쳤어 만피로 채워 주는데 이 장갑은 그러면 뭐예요? 데미지 덜 받는 건가? 이거는 아이고 회피라고 적어놓지 이걸 근접 방어라고 해놔가지고 뭔 근접 방어야 1%나 감소돼?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 피 차는데 서있어야지 이게 네 교역하자고 아 되게 착하다 리자드맨 생긴게 저래서 그렇지 이래서 차별을 하면 안 돼 잠깐만 여기를 어떻게 먹어? 네? 땅 주는게 호감도가 엄청 올라서 그런거야 그래 동맹을 맺어버릴까? 얘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아까 싸워보니까 이정도 신고면은 굉장히 강한데 야 이 차야 세력등급이 159등이야? 근데 왜 그렇게 세 미치나 뭐야 뭔 개 싸이코같은 얘 막 숲을 지형 상관없이 다니네요 숲을 넘어다니네 그냥 또 의외인데 이거? 아 이 동력이 많이 까인다 시바 설마 아 냄새 아 헌츠맨 냄새 아 어떻게 거기서 바로 개추악하게 지니깐 저 휴전을 하자고 아 문제가 있는데 쟤들이 먼저 치고서 저렇게 하면은 쟤들이 먼저 치고서 저렇게 하면은 기분이가 좋나? 뭘 만든겨 이거 안한다니깐 수 틀리면 저 집 줘버려 그냥 떡발리니까 구차하게 3,000원 주는? 키키 얘 뭐야 용? 뭐야 용 타고 다니는데? 다크헬프? 어? 잠깐만 이거 내꺼 먹을라그러나? 행.. 행군인거 보면 먹을라그러는거 같진 않고 몬스터를 테이밍을 해? 리자드에 야생 와이번에 만티콜 지나가요라 마이 레퓨테이션 프리시즈미 언어 앤 글러리 오랫 몬스터디 금요일 을 ... 아 아 아 아까 보니까 사격에 피가 겁나 많이 달더 아 아 안할거야 돈 모아야돼 지금 8천원 모아야돼 아 다크 에프인데 리자드 맨 리자드 테이밍 하나 온거에요? 도대체 얼마나 채워야 해 돈 모아 돈 모아 돈 모아야돼 테이밍군주 그러면 모든 동물들 다 테이밍하나요 그냥 오크는 오크도 테이밍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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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치신다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건물 짓고 사람 증가 눌러주고 그거 하는데 하루종일 걸린거 생각하면 너무 간편하다 지금 너무 편하다 결국은 죽네 자 이제 8000원 됐죠 좋았어 이거 하면 4단계 하면 성백이사 나온다 이제 살아있는 성자이며 대형적에 효과적이고 폭풍을 타고 당겨 아니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싸우라는데 뭐가 있어야 싸우지 아름다운 아름다운 I will strike you 안돼 나 바다에 떠있는 난파선이나 이런거 먹으면 된다고 러드 브로토니아 조나스입니다 여기 카라사원까지 딱 먹고서 카라사원에서 바다로 가면 되겠다 아 또 지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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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더 가 요거 다음거 할려면 4000원 성배기사도 좋나요? 왕실 히포크리프인가 그거 나오기 전에 and experiences 이리 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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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약화시켜야 돼 아무것도 못갖겨 성배랑 히퍼랑 섞으면? 돈이 너무 짜게 들어온다 주위에 애들이 없어서 어디갔어? 어디갈로갔니? 난 너네 집 부실게 다음편에 너네 집 없어진다 성배기사 넣고 생명법사 넣으면 만들어져 아니 안그래도 워헤머 그거 보드게임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어? 뭐야? 브루토니아 연방기였어? 어떻게 된거야? 브루토니아 전체 다 내꺼 된거야? 마이너스 3600원? 그... 미쳤어? 꺼져 나아가 40K랑 에이지 오브 지그마 둘 다 카우스 픽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 말은 끝까지 들어 존네 빡세던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루왕 이거 뭐야? 페가서스의 편력의 다 버리고 너도 몸만 와 게임장 가면 많아요 쿠로는 살릴만해? 랜드마크 좋으면 뭐야 랜드마크가 없는데 와 주둥은 지리네 얘는 웬만하면 초반에 안 당하겠는데 돈을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 어? 들고 있는게 많은가봐 내 미니언은 그레이브 타임 콜라스 육백원 만들긴 했는데 파란? 그레이브 타임 얘는 살아있는걸로 나오네 어떻게 어떻게 없애지 저거? 부대 없애라고? 이자탈의 비석에다가 꼬라박을거 같은데? 얘는 뭘 찍은거야? 대법관을 왜 세개나 찍었어? 아 뒤돌려차기 마렵네 얘는 무슨 서약했냐? 오 성배서약 끝났어? 오 기병들 막 100원 200원밖에 안되는구나 얜 데리고 어딜 가야되나 우선은 대기 우선은 대기 저거있으면은 너무 좋은거 아니야? 시가 전쟁걸어봤자 쿠론으로 본질을 바꾸자고? 뭐야되 얘는 정리를 해야지 아 수행기사 얘가 보병 잡는 애구나 검들고 다니면서 수행기사 수행기사 190원밖에 안되네 수행기사 지나가고 남친이 도올렸라 cargo 그흐려허유후 아 왜 이러고 다녀 또 이 미친 마르쿠스야 아 이 미친 교육해난 썼는데 죽었네 이거 뭐 서로 그냥 랩업만 하는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뷰징 아니야 이거 암만 봐도 어뷰징인데 계속 서로 랩업 시켜줄라고 이러고 있는거 아니야 컷말레디 컷컷말레디 슈가 레디 슈가 레디 성배 수호자 야전 투석기 투석기 괜찮나요? 영웅은 뭐 뽑으라 그랬지? 하자가 많아? 대장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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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 대장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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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니 어? 왜 패배떠 뭐하는 놈 그로미 보병 믹서기라? 저게 워시entar 고맙 고맙 님 고맙 하사 고맙 하사 부 그리스 대사업드 레이디 몰라 지가 오셨어 그리스 대사업드 레이디 헷갈리 창병을 밖에다가 잘랐네 창병을 잃지 못하게 창병을 잃지 못하게 창병을 잃지 못한 Allah 창병을 잃지 못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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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량 뭐야? 꼈는데? 아... 너무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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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외부의 자세한 외국노사 1 나는 우리의 자세한 외국노사 2 소 aspirations! 한 마라! 모닝노사 2 못 이겨 이거 원은 힘들다? 못 이겨요? 배고프다 밥 먹자 그 전투가 어려워서 그런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길 수가 없어 멸망 좀 해라 좀 끝났니? 지겨워 여기서 다시 시작해 여러분 보고 계ystemus quarters 둔 봐라 바다 나가야지 쿠로 놓고 땡댕인거 봐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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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귀여운데 고맙습니다 밥시간이에요 11시 님들 님들 집에 혹시 그 적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레스룸? 요즘 지은 집들 사는 사람들은 드레스룸 있을텐데 드레스룸 방음 잘 되나요? 방음부스 대신 드레스룸 들어가서 방송할까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 안돼? 뭐가 안돼 6시 4시 모자 2시 5시 4시 3시 7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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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바쁘네 손가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타 엄청 잘 지네 나도 기타 저렇게 치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손 불 나는거 같던데 잘못되는 느낌 나던데 손가락에서 뭐야 이거 왜 못 먹어 그냥 흥미롭고 땡이야? 구청에서 지원해주는거 있어서 가봤는데 강사가 의욕이 없어? 신고해야지 그거 세금으로 다 강사들 돈 주는건데 뭐야 왔으면 열정을 갖고 해야지 나 빠졌다?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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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집을 오래 비워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얼굴이 빨간 거는 걔네가 지금 내정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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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골 조금 나오네요 이제 그치 카오스 팩션들은 다 보면은 악마가 멋있을 뿐이지 그 팩션에 있는 병력들은 좀 다 거석 거기라 약간 오케이 카르가스 먹었다 밥 왔네요 님들 어떻게 밥이 무슨 식당에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빨리 오는 것 같은데 밥이 밥 금방 먹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나라도 외국인 불법 이민자나 외국 사람들 데려와서 그 돈 싼 값에 쓴다 그러는데 그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건데 뭔 소리 하냐 이러는데 외국 애들은 거의 차취 수준으로 애들 갈거에요 이건 뭐야 무지용? 다 끝났네 밥 먹는 것도 끝났네 이 뭐야 기사도가 턴당 50 아 진짜 좋다 이거 나중에 다 다 다시 복구해야 될 땅이야 이거 건물 다 뽀개가지고 지금 오크한테 먹히고 있는 와중이라 성배 수호자 성배 수호자? 어떻게 그렇게 비싸네 원래 껄렸다 원래 껄렸다 왜 이래 하아 거참 자 언더북 좀 할게요 언더북 멈췄어 아이씨어 에어라이 한번 염췄어